안녕하세요. 진학콘서트 넷째 날 오늘은 수시 논술전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3 대입에서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53명 감소하였는데요. 신설된 학교도 있어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자연계열에서 121명을 선발합니다. 수능체저 기준은 국수연과 중 1개 4등급이고요. 그리고 서경대 SKU 논술우수자전형은 교과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전형에 포함되고 있는데 211명 선발하고 수능체저가 없습니다. 논술전형의 특징은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2022 입시때 성균관대 약학과 논술전형 경쟁률이 무려 666대 1이었어요. 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논술전형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내신이 좀 낮아도 논술시험과 수능체저를 통해 진학할 수 있다는 전형의 특징 때문이죠. 맨 위에 있는 이 논술 100 대학들, 건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국항공대, 교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논술시험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신 수능최저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여러분 나눠준 유입문 8쪽을 보시면 논술전형의 전형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 대입에 비해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된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여대는 이전에 2합7 혹은 2합5를 제시하던 그런 학교였었는데요. 국수 0 중 1개 영역이 3등급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약학과나 의외과 몇 군데는 강화되거나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입문계열 논술을 논제 유형에 따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건 서울여대 2021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라는 것입니다. 각 대학의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기출문제와 출제 근거, 채점기준과 예시답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직접 보고 여러분에게 적합한 시험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그건 바로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학입시 포털 어디가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학교들은 논술 가이드북을 발간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본인이 글쓰는 데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단체로 이렇게 신청받을 때가 있는데 대학이 실시하는 모의 논술이 있거든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참여해봐야겠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듣는 국어수업과 사회수업이 인문계열 논술 준비하는 데 밑바탕이 됩니다. 화법과 장문을 통해 글쓰기의 방법과 논리전개 방식 배울 수 있겠고요. 독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글들이 제시문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국어수업 잘 듣고 수능 국어영역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논술고사의 글쓰기와 연결되는 거죠. 사회교과 수업 내용 역시 제시문에 직접 활용되거나 논제에 등장하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자연계열의 논술고사는 통합논술, 수리논술, 수리과학논술, 의학논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학논술의 경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개별 과목 단위로 분리하여 출제하고 있고 수험생이 응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행해요.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연세대 하나뿐이고요. 과학논술 출제 범위는 대체로 과, 원 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는 과투도 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있어요. 수리논술의 단원별 출제 빈도는 미분과 적분이 비교적 높지만 교육과정의 흐름만 보면 미분과 적분의 기초가 되는 집합, 함수, 수열, 극환과 관련된 주제에서 단독문항이 축제되기도 하고 제시문 혹은 소문항을 연결해 여러 영역을 통합해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연계열의 논술 준비 방법, 역시 입문계열과 큰 방향성은 같아요. 교과서가 기본이라는 거죠. 교과서의 읽을거리, 생각해보기와 같은 이런 코너에 있는 심화 내용도 시험 문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에서 평소 문제풀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습관,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수정 테이프 없이 볼펜으로만 답안, 작성,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해둬야 합니다. 자, 그럼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언니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